광주지법 민사합 12단독은 한국전쟁 당시 부역자 가족으로 몰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과 함께 군경에 의해 희생된 어머니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생자임이 확실하지만 사회 분위기상 사망신고를 실제 발생 당시와 달리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, 정부가 원고들에게 최소 430만 원에서 최대 1억 705만 원 등 총 2억 1,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